1등은 얼마 안 남았네, 또, 그지? 금방 금방이야. 25분이야. 우리는 후딱 식의장 가서 이거 후딱. 내일 아침 거. 다시. 다시 다시. 내일 아침은 목국, 소고기 목국과 이거 뭐 해야겠어요? 간찬. 소고기 목국에 뭘 모아먹지, 원래. 그거 어때? 뭐. 프랑스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메르쉬 볶고도 좀 준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오늘 딱 5명만 왔으면 좋겠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정리해놓을게요, 형님. 남은아. 예. 허철. 예. 한번 가봅시다. 좀 어제보다 많이 풀렸네. 아시죠? 좋네, 정남이. 아주 예쁘다.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형 청자켓 하나만 어디서 구해준다. 보이면 사 올게요. 닭 사고, 과일 사고. 양파, 파. 기본적으로 양파. 아, 이리 가야 돼. 거기부터 사, 거기. 닭 7마리. 야. 닭 7마리 주세요. 코요. 어.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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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아, 이거 너무 큰데? 닭이다, 이거. 몇 마리 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아, 닭이 너무 타조 같은데. 너무 큰데, 닭이. 거기다가 저거를 담가라. 옳지 씨. 아, 닭, 닭. 아, 닭. 아, 닭. 아, 닭. 아, 닭. 아, 닭. 아, 닭. 신코. 신코 포요. 신코 포요. 신코 포요. 신코 포요. 커트, 커트. 커트,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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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아. 네 마리만 달라고.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아, 저 껍질 어떻게 벗기지? 또 다 벗겨야 되는데. 음. 닭이 많이 크나? 아, 닭이 많이 크나? 아, 닭이 실하네. 닭이 실하네. 예스. 어. 엄청 많지? 튀김, 나무 튀김 하나도. 좋다. 아. 좋아요. 스트레스. 솜순하고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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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레전도. 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위에 올릴 바겠다, 잠깐만. 그라시아스. 로렌아. 홀라. 홀라. 자, 세 개. 아, 나와나와나. 그리고. 한 마가지스. 정남아, 좋다. 좋아, 좋아. 비엔비엠. 좋아, 좋아. 비엔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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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맙습니다. 스태프 날짜는 어제 바꿨고, 메뉴가 온, 메뉴, 저녁, 곰탑, 소스로 넣어줘서 소스를 넣어요. 곱창을 켜고, 소스를 넣어줘서 소스를 넣어줘요. 소스를 넣어줘 스태프pine 이유를 만들어줘요. 찹쌀가루 찹쌀가루를 사용하기 위해 식용유 칼국수 유리 쌀가루를 넣어 소금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 과장님 네 아 다른 사람이 아까 동키로 온 거야? 네 먼저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잘 두면 되지? 네 맞습니다 다 해버릴까? 다 해버릴까? 오늘 파티로구나 뭘 담가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진짜 이게 뭐야 닭밭 다 장사는 하라고 맛있어 어제 사이모닝 가면서 한 이틀이나 3일 때 정말 재밌는 그룹이 올 거라고 아 응 한 번 내야 되겠다 응 아따 맞네 맞지 각이 좋아 보이는데요 살이 어우 아우 야야야야야 어떻게 해? 형이, 한 명도 안 왔어, 지금. 가방 하나 있다면서요. 근데 그분도 아직 안 오셨어. 지금 4시야. 진짜 이런 날도 있네. 닭. 닭이, 봐봐, 닭이. 이게 그냥 네 마리거든. 너무 커. 와이파이는 잘 작동되고 있지? 나 아까 내기사 다 봤어. 댓글 다 봤어, 1245개. 닭도리탕 장사 가지 않아? 장사는 사람? 너 먹기 나름인데 이 정도면 한 25인분 정도 되죠. 25인분 되죠. 왜? 이 정도째, 이 정도면 왔을 때. 으어! 왜 올리브유를... 아... 아, 놈이 알아. 어? 못 버려, 이거. 왜? 이거 밖에서 새누어. 어? 왜 그래? 어? 야, 진짜 오늘 우리 회식할 것 같아. 진짜, 기분상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 좋지 뭐. 어이, 어이. 어, 왔다다다다다. 왔어? 왔어? 와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무 빨라요. 왜 저래? 조g! 더 당황스럽게 하네. 아, 살이 장난 아니네, 형님. 살이. 으으읣. 야, 새, 새风 보니 배부러 지대. 음, 배부러 지대. 아, 일단 이거만 넣자. 늦자. 안 되겠다. 내가 사자 사자 내가 닭을 손이라고 쓰시는 거 상상 못하겠네. 아 느낌 이상하네. 나 모자 좀 써야겠다. 좋겠네. 우리 조선수에 끓여야 될 것 같아. 넘치죠? 어 넘치고. 거기 또 있으니까. 바닥에 가자. 네가 나한테. 냄새 없네. 으쌰. 물. 물 한 번만 더. 순한 맛, 약간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그냥 매운맛? 형 이거 다 다 했어요. 끝이야 이거. 됐어? 오케이 수고했어. 고생해서 끓기만 하면 돼 이제. 아이고 정말. 뭐 날인가. 5시 반 1시간만. 5시 반 1시간만. 5시 반 1시 반 1시 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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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건 완전히 무산되었어. 와 대체 1도 없는 너. 진짜로.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냐. 어딨노 형님. 어? 형님 어디 갔어요? 유. 양말. 양말만 있네? 아 이런 데서 좋고 하면 좋은데. 아 진짜. 캐치볼. 여기서. 아이 그것도 좋고 이게 탁 하면 좋은데. 왜 안 오지. 가방 맡긴 사람 오는데 신기하네. 야 그건 왜 안 와? 그냥 가방만 맡긴 거야? 그리고 뭐야 그리고 다른 데서 자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가방 맡긴 사람 왜 안 오는 거지. 알 수 없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우리 그때 사온 돼지고기 있지. 네. 그것도 굽자. 지금? 왜? 몰라 구워. 구워봐야지 한번. 삼겹살 하는 거야? 어.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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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해줄게. 봐봐. 목살. 형이 해줄게. 맛있게. 완전. 진짜. 지금 닭에다가 지금 다 모색한다고. 파티 파티. 잘 됐어 오늘. 아이 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갑자기 메뉴 추가. 우리끼리 어느 마. 회식 마. 정남아. 어때? 로스 고이. 좋아? 오케이. 양파만 있으면 되거든? 오케이. 양파 조개. 양파 조개. 양파가 다 썼어 아까 전에. 16개 사온 거 다 컸어요. 사올까요? 양파는 3개만 사와. 양파 3개. 3개. 마늘은 통마늘이 있지? 파도 좀 사고. 통마늘. 로레나. 로레나. 빠르죠. 로레나가 쌍추 선물을 줬어. 아 그래? 이거요. 상추. 됐어. 난 쌍추가 뭔가 했네. 정남아. 네. 마늘을 조금 까긴 까야겠다. 쌍 때문에. 야 오늘 마. 돼지고기 닭고기 마. 제대로네 마. 브루. 스털드로우. 로레나가 섹시하는겠습니다. 첫사람. 상욱이 맛있더라구요. 프리미인. 마늘 가면. 박가장 어디있어? 젓가락. 삶 좋네. 됐네. 응. 일로와. 자. 회식이니까. 회식. 천천히 천천히. 오늘 박 과장님 말이니까 천천히. 자, 먹자. 잡겠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간 장난 아니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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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진기네. 맛있어? 네. 박 과장, 생이. 국물이 장난 아니네. 국물이 아 이상하네 왜왜? 아니 이런 날도 있나 싶어서 면을 한번 받아보니까 짭 좋지는 않다 진짜 그러니까 단백질 제대로 못 사는다 내 인생에서 얘기하는 음식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저거 이제 끄고 왜 끄고? 끄고 끄고 이건 이제 드셔도 돼요 응 됐어 저거 응 야 야 와 대박 싹 갖고 갔어 야 진짜 내가 이거 가지러 갔다? 웍 있지? 싹 비었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내가 김치찌개 뭐 카레 그래 그래 잘하고 많이 만드는 거야 오늘도 선님이 뭐 이만큼 오겠어 근데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 그래 잘했어 덕분에 또 박 과장도 먹고 그러니까 스태프도 먹고 그래서 와 이제 아 우리 박 과장 잘 먹어주니 또 고맙네 이거 고생 많았는데 많이 먹었지 그래서 아까 내가 7년차 톱 한번 줘봤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